어! 으르렁! 새끼니 되게 마지막 승부의 생시대를 흥미했던 그들이 옵니다 김재덕! 하! 윤형! 놈들이 다 뭉쳤습니다 박재민 윙가가 공 놓치는 수절이지만 실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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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인사는 좀 최고의 나 손실자 이거 보탐구은 100%입니다 예아! 스피스 농구 잘해요? 네, 괜찮아요 농구 좋아해요? 좋아요 타오 농구 잘해요? 네, 농구 어렸을 때 잘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오늘 몇 등 할 것 같아요, 타오? 조용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오는 눈빛으로 승부하는 친구거든요. 여러분을 귀선 제압하기 위한 으르렁 눈빛. 3, 2, 1. 카리스마 넘치는 친구입니다. 가능해요 그런 건 가능합니까? 하나 둘 셋. 농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팀별 퍼포먼스 대결로 심사. 어? 엑소의 노래 아닌가요? 아 예. 아 예. 제사장. 세사장. 렛츠고. 아 예. 콘서트장이에요. 오. 나를 보면 난다. 담명 보세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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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잡았어요. 끝났어. 게임 끝났어. 김재덕. 자, 한 조금만 더 들어가고. 20초, 20초. 자, 패스해야 돼. 이제 패스해야 돼. 자, 장수원. 김재덕. 자, 시간 얼마나 남자가 왔어? 김재덕 갑자기 슛. 김재덕 갑자기 슛. 자, 크리스. 정관이 좋아요. 장수원. 정관이 좋아요. 장수원. 정수원. 아, 리마즈 컬. 아, 리마즈 컬. 아, 김수원 잘하네. 김수원, 소련, 소련. 오, 소련, 소련. 오케이, 루즈. 오케이. 김수원이 반칙을 다녔는데. 지금 장수원 씨와 제덕 씨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거의 다. 다, 다, 다. 아, 예,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 자, 김수원.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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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스. 쪼꼬리. 쪼꼬리. 소련. 엑소스. 제덕 씨와. 제덕.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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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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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원 혼자 당하는 거 같아요. 김수원. 김수원 혼자 당하는 거 같아요. 아, 혼자예요. 아, 혼자예요. 아, 혼자예요. 김수원 혼자 당하셨습니다. 아이짜. 한 명이 김승현 씨 볼을 못 잡게 좀 하고 리바운드 할 때도 박스아웃을 김승현 씨 위주로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반칙 받아냈어요. 김승현 반칙 받아냈어요. 11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승현 씨가 위치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승현 잘못했다. 크리스의 자유투. 지금 김승현 잘못했다. 지금 심판을 인정하신 거예요?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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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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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리왕이 나왔어요. 크리스. 크리스 슛. 크리스 슛. 천천히 천천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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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같이 던져 같이. 같이 던져. 같이 던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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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오빠가 돌아왔다. 작전 타임 하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으면서. 오빠가 돌아왔다. 자 장소환.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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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이게 안 들어가요 타워 타워셋을 드리블하고요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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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 김승현 고치 파이팅 김승현 선수 놓쳤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믿을 구석은 김승현씨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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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만 더 넣자 2점 데를 한번 넣어주세 김승현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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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팀이 이겨도 저희는 팬들한테. 1라운드 파워 크리스. 크리스 정수. 크리스 정수 나갔다 들어왔어요. 크리스 정수입니다. 3점 라인 바깥으로 나갔다가 재빠르게 공격을 시켰습니다. 4대3입니다. 역전의 역전. 지금 시간씩 우리 우정근 2장만 넣어야 합니다. 지금 뒤에서 누가 칠 것 같은데. 네 드리블을 치다가 발을 막고 날았습니다. 대룡과 크리스 타오. 이 세 볼의 호흡이 굉장해요. 이번에는 여기가 더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 타오. 타올. 타올 리바니타. 타올. 타올 리바니타. 5대3. 김재다. 32초 남았습니다. 岩ika 세웅이 Milky가 남았습니다. 29초 남았어요. 김승현. 돌아가는 흠.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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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5대4. 2.4. 시간으로 달라붙고요. 됐어요 됐어요. 크리스. 공격 시간 봐야 해요. 지금 아이돌이라면 시간 많이 씁니다. 대학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아니 공격 시간 봐야 돼요. 크리스가 태어납니다. 크리스가 하고. 시간이 부러졌는데 공부 떨어졌고 나오는 걸 다시 집어넣었어요. 먼저 공부할 때가 다르다. DNA prof이가 도착. 1명이나 전 entrepreneur은 2명이나 전 entrepreneur입니다. 나 metrics 아래에서의 점수가 큰일 인정되어 있습니다. 헉힐 수근을 내린다. 1명이나 전 entrepreneur입니다. 1명도 전 quero 달아 아voro. 1명은 전국은 전국의 수준입니다. 2명은 전국의 수준입니다. 1명은 전국은 전국의 수준입니다. 1명은 전국의 수준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